저렴한 룩으로 세계를 이용한다 거짓 투어 거짓투어 제주도 여행 예우 한번 드셔 한번 드셔 졸탄 완전체들과 그리고 징배 경태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여행 오늘 특별히 점심시간인데요 점심시간은 공짜로 받게 되었습니다 노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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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인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고 그러는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점심은 바로 하요! 만두를 꽃처럼 담다 만두를 꽃처럼 담는다 어떤 것 같아?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만두를 이런 모양이죠 멀리서 꽃처럼 담는다 지금 국한 것 같은데요? 진욱이는 또 어떻게 담는다고 생각하세요? 접시에 잘 감아서 아주 맛있게 금방 선도 시키면 먹으러 가자 자 화요옥에서 지금 화요옥입니다 여러분들 꽃이 진다고 너와의 시간을 잊은 적 없다 여기서 정말 만두가 꽃처럼 생겼어요 노란색 진다네 진다네 같은 느낌 아니지 유채꽃이지 제주도는 노란색 유채꽃 그지? 만두전골 combine 오 오오오오 그걸 만두하고 먹을 만두 먹는 너는 어떻게 뽑았지? 오! 만났어. 우와아~~ 이야아~~ 마시겠다. 우와아~~ 우와아~~ 존댄 맛있겠다! 선배님 차요. 이야 맛있겠다. 다시. 맛있겠다. 왜 돈 안 찍냐. 식사 돼야겠다. 어떨 것 같아요? 멋진데! 야 지껏 아프리카 홍보하네. 절대 본진 투어해서 다닐 거 홍보하네. 안녕하세요 회의입니다. 티벅새 매주 수요일 8시입니다. 뮤지컬! 오늘을 기억해! 스마일철이에요. 안녕? 나야. 소스를 잘 비벼서 자, 만두를 잡아서 촉촉! 촉촉! 포튀기! 존맛! 존맛! 맛있어? 맛있어? 찡기 찡기! 찡기 찡기! 찡기 찡기! 아주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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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맛을 만두 2행지로 해주세요. 만! 만두가? 두! 무럽게 맛있네? 헤헤헤. 후... 후... 어. 젓가락이 없어요. 저 수저만 있어. 여기 젓가락 좀 드세요. 젓가락이 하나 없어가지고? 젓가락? 없어어? 젓가락이 없어요. 나 숟가락이 있어 전 숟가락만 있어요 전 이걸로 해 약도 젓가락으로 써 진짜 잘 먹는다 이걸 넣을게 해야지 잡았네 잡았네 잡아먹는거야 나갔다 징베가 먹어보겠습니다 오 징베 징베 이게 이게 이런 오 오 징베의 맛표현은 어떤가요? 만 오 계속해서 먹네 말 좀 하고 먹어 징베야 이 자식이 다 처먹네 말 좀 하고 먹어 연속 연속 4개를 먹는거야 흡입이네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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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김치만두는 없나요 김치만두 김치만두 삼티옥 빨리 다 먹었는데요 맛있어? 아니 두개 못 먹어 봐가지고 야 다 종류불로 한 번에 다 먹고 그냥 해버리네 음 음 이야 네 김치만두 메몬 일 carro 아이 크게 힘이 … 있기로 이거 계속 계속 데 сAY 이렇게 더덕이 6교를 먹었는데 아무 재미없게 찍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먹었던 건데 이건 약자 속 숨이 죽은 거 꼭 끓여서 끓이지 마세요 병급이어서 약자 속에 넣으신 거 먹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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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진짜 오랜만이다 왜 안 왔지? 먹으려 먹으려 봐 음악 깔 거잖아 어차피 목소리 지우고 유튜브에서 무료로 돌아다니는 거 고와이네 자 징배가 얼큰 만두전거를 먹어봅니다 고와이네 오 징배 굉장히 잘 익었어 지금 한입에 먹는 거 맛있겠다 오 징배 예전에 영화가 생각나네요 만두고 잎 sung 터졌네 어후후우 뜨거워 뜨거워 맛있지? 뜨겁지? 어이구 呀 놀라서 선글라스가 떨어졌어요 썩브라스가 떨어졌어 그래도 준비가 썩브라스가 있네 맛있어? 맛있어? 매콤해? 만두만 먹었으면 얼큰한 줄 모르겠고 아까 국물 먹었을 때 국물은 매콤해 저는 얼큰한 전골을 국물을 먹어봅니다 와 얼큰하다 아 거짓투어 거짓투어 점심 해결 해결했으면 점심 해결했으면 맛있으면 아